굿모닝 에브리원 에브리데이 잉글리스 10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괌에 와서 영어 캠프를 하면서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라이브인가요? 아니면 녹화인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오신 선생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같이 조인해서 같이 했었고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 날 바쁜 날이죠 다들 체크아웃하기 준비하기 바쁘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괌에 와서 사실 관광지에서 다니기도 하고 또 체크인과 체크아웃이라든지 호텔에서 배웠던 표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길을 다니면서 길에서 물어볼 표현들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어 캠프 성공적으로 어제 저녁에 만찬을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체크아웃을 모두 합니다 체크아웃 하실 때 우리가 레이 체크아웃 하는 것도 있고 얼리 체크인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크아웃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짐은 나중에 빼겠다라는 게 미션이 마지막 미션이고요 마지막에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오는 일정이라 마음이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 조식 저도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올라왔는데 조식 드시고 계십니다 식당에서 조식 여기 세 분 보이시나요? 디토라는 분이신데 이분께 제가 좀 미션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오시면 어떤 걸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여기 조식 드시는 팜카페 거기에 신디클래스 이름을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또 오시고 싶은 분들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저희가 캠프 일정 있으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길착이 이번 주는 지난주에 있어 여행 영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길에서 우리가 길을 찾는다거나 대중교통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표현들 어딜 간다 이런 표현들 사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행 영어 패스트톡이 있죠 패스트톡 카드 꼭 읽어서 끝나고 싶으면 끝나고 나시면 꺼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일 아침은 모두가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나 8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했던 표현이에요 길거리에서 우리가 길을 찾는 표현인데 좀 표현이 좀 많았었죠 한 여덟가지 그쵸 아홉가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한 문장씩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라고 한다면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Where is the nearest? 그쵸? restroom 그쵸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죠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turn right 그쵸 turn right 저는 이 앞에다가 이런 걸 좀 많이 붙여요 You can't, you can go, you can do, 뭐 할 수 있다 이런 표정 해가지고 얘기하기도 하죠 You can turn right, you can turn left 그렇죠 turn right, turn left turn right, turn left 그렇죠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under 어디, on your 어디 그러면 당신의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여기 표현에서 조금만 바꾸면 돼요 왼쪽으로 해볼까요 it's on your left 그렇죠 it's on your lef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만약에 당신의 왼쪽에 있다 그러면 it's on your right on your right 그래서 방향 같은 거 우리가 강의실에서 많이 하시죠 그런 표현할 때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it's on the left 그렇죠 it's on the left 이렇게 쓰시면 되죠 길 건너입니다라는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을 또 이어서 가볼게요 it's across the street 그렇죠 길 건너 편이다 그렇죠 it's across the street 그렇죠 건너가는 거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페 바로 옆에 있다 바로 옆에 있다 우리가 위 사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떠오르신데 바로 이렇게 붙어 나란히 붙어 있을 때 우리가 next to 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it's next to the cafe 그렇죠 어제 우리 스텔라스 때문에 같이 하셨던 표현들이죠 바로 코너에 있다 그러면 just around the corner just around the corner 그렇죠 거기 코너에 있어요 그 근처에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약간 한국말로 지운다면 just around the corner 그러면 그 코너 그 주변에 있다 거기에 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쓸 수 있는데 한국말이 참 다양하죠 영어도 그렇지만 한국말을 표현해서 너무 직역하지 마시고 그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just around the corner just around the corn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길 끝까지 쭉 가셔서 please go straight 쭉 가시면 돼요 to the end of the road 그렇죠 길 끝까지 to the end of the road 그렇죠 끝까지 쭉 가시면 됩니다 라는 표현을 어제 해봤습니다 자 문장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볼게요 그렇죠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그렇죠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그렇죠 turn right turn left it's on the right it's on the left 맞습니다 건너편에 있어요 it's across the street 카페 옆에 it's next to the cafe just around the corner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please go straight to the end of the road 그렇죠 이렇게 문장 쓰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대중교통인데 이런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문장 한번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신인 it's two minutes away from here it's two minutes away from here it's two minutes away from here I'm heading to ABC mall I'm heading to ABC mall I'm heading to ABC Mall.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It's two minutes away from here. It's two minutes away from here. It's two minutes away from here. I'm heading to ABC Mall. I'm heading to ABC Mall. I'm heading to ABC Mall. 제가 마지막 걸 안 보여드렸죠? 네, 여기서 2분 거리에 있어요. 라이브 맞습니다. 그렇죠, 녹화 방송 아니고요. 라이브고. 제가 여러분들, 어, 짧게 다 들어갔다. 그래서 넘겼는데, 맨 마지막, 이 주소로 가주세요라는 표현에서 제가 딱 끊어졌어요. 기억나십니까? 먼저, 여기서 2분 거리에 있어요. 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죠. 이런 표현은 좀 영어로 쓰고 싶은데, 어떻게 문장을 말하면 좋을까? 그렇죠? ABC Mall로 가요. 그렇죠? 여기는 ABC Store라고 해서, 우리가 GS나, 우리가 CJ처럼 편의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팔죠.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 생필품부터,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파는데요. 그런 표현들, 어디로 갑니다? 라는 표현. 오늘 택시 타고 이제 미션, 제가 이제 모셔다 드리지 않습니다. 오실 때 체크인 하실 때는, 모셔다 드렸는데, 호텔까지. 이제 공항으로 오실 때는, 직접 어디로 가주세요? 공항으로 가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오십니다. 한 문장씩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2분 거리에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It's two minutes away from here. It's two minutes away from here. 여기서 떨어져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two minutes, 그래서 2분 정도, 아주 가깝다는 거죠. 제가 사실 한국말에다가는, 여기서 딱 2분 거리에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딱을 한번 지워봤어요. 지금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2분 거리에 있어요. 라고 한다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It's two minutes away from here.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ABC 쇼핑몰로 가요. 가요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I'm going to,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다르게 써봤어요. I'm heading to ABC Mall. I'm heading to ABC Mall. 그렇죠? heading과 우리가 going과, 또는 이동한다, moving, 여러 가지들이 떠올리실 텐데, I'm going to ABC Mall tomorrow. 그러면, 나는 ABC Mall을 내일 가려고 간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heading to는 좀 가고 있는 그런 표현이 좀 가까워요. 그래서, 저 어디로 지금 가요?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런 표현에서, I'm heading to, 방향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I'm heading to ABC Mall.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 주소로 가주세요. 우리 책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택시 타시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겠죠.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그렇죠? 어디로 날 데려다 달라. 이렇게 take me. 그렇죠? 제가 강의실에서는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Please take me. 날 데리고 to the nice restaurant tonight. 그렇죠? 오늘 밤에 날 좀 좋은 식당에 좀 데리고 가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써먹으셔라. 라고도 사용합니다. 어떤 택시를 타거나 했을 때, 어느 주소로 가주세요? 라고 할 때,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세 개의 표현이었고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지금 룸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지금 잠깐 껐다 켰어요. 세 개의 문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 번, 여기서 2분 거리에 있어요. ABC 쇼핑몰로 가요. 그렇죠? 이 주소로 가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따라서 읽어보실 건데요. 한 번씩 따라서 하시고,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같이 해볼게요. It's two minutes away from here. 그렇죠? I'm heading to ABC Mall. 그렇죠?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조금 빠른가요? 좀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채팅에 이렇게 글을 남겨주고 계시고요. 정말 라이브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호텔 문이 좀 열리는 게 들리셨습니까? 깜짝이야. 여러분들 문장 다시 한 번 들어보시고, 다시 듣기가 가능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멤버십 오신 분들,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영어 캠프 할 때, 조금 먼저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조인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조식 드시고 계신 분들, 캠프 하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It's two minutes away from here. It's two minutes away from here. It's two minutes away from here. I'm heading to ABC Mall. I'm heading to ABC Mall. I'm heading to ABC Mall.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It's two minutes away fro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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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It's two minutes away from here. I'm heading to ABC Mall. I'm heading to ABC Mall. I'm heading to ABC Mall.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